안녕하십니까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입니다. 이 시간에는 16장 파동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동 1로 되어 있네요. 이 파동은 16장의 파동 1, 그 다음에 17장에서 파동 2 해서 두 개의 챕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차이가 뭐냐면 16장에서는 파동의 전반적인 내용하고 주로 횡파에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직선이 밧줄을 흔들었을 때 1차원적으로 직선 위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하는 그런 파동에 관한 얘기를 주로 다루고요.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종파, 소리, 음파에 관한 얘기를 나누어서 다루게 됩니다. 이 파동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파동이 무엇인지는 주변에서 많이 겪어봐서 알죠. 지금 말하고 있는 말소리도 파동이고 밧줄을 흔들었을 때 밧줄의 모양이 전파되어 나가는 것 그것도 파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동은 물리적으로 이 파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뭔가가 진동해서 그 진동이 옆으로 전달되면서 에너지가 전파되어 나가는 현상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입자, 진량을 갖는 알갱이, 입자 덩어리가 직접 움직여서 에너지를 전달할 수도 있는데 부딪히거나 그래서 그런데 이 파동은 입자는 제자리에서만 움직이는 거고 제자리에서만 진동하는데 그 과정에서 에너지만 전달이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현상에서 입자적인 성질하고 이 파동적인 성질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양립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파동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파동을 구분하는데 지금 나오는 이 파동의 종류는 이러한 파동, 이런 파동이 다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파동을 구분할 때 기준에 따라서 먼저 매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동이 어떤 모양으로 진동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6장에서 안 다루고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되지만 파면이라는 걸 정의하고 그 파면의 모양에 따라서 뭐 평면파냐 구면파냐 그렇게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파동을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기준으로 파동을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의 파동이 뭐 역학적인 파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 파동일 수 있고 뭐 그 다음에 구면파일 수 있고 고런 게 구분이 된다 하는 걸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처음에 언급하는 파동의 종류의 역학적인 파동하고 전자기파 실제 우리가 관찰이 되는 파동 현상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둘의 구분은 구분 기준은 뭐냐면 매질이에요. 매질. 매질이 있냐 없냐. 그럼 매질이 뭐냐.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매개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파동이 에너지를 전파해야 되는데 어떤 물질을 매개로 해서 에너지를 전파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학적인 파동은 고런 매개물질이 없다면 파동이 진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고 있죠. 소리. 소리 같은 경우에는 달나라에 가서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소리를 아무리 소리를 내더라도 직접적으로 소리를 전달할 수가 없죠. 그때 이제 공기가 소리를 전달해주는 매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질이 꼭 필요하냐. 아니다. 매질이 필요 없다. 필요 없어도 된다 하는 것. 이 두 가지로부터 역학적인 파동하고 전자기파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전자기파는 빛이죠. 빛.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포함해서 더 광범위한 범위의 빛을 다 전자기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학적인 파동은 매질이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매질의 진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매질은 진동을 해요. 매질은 진동을 하는데 이 진동을 통해서 에너지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에너지 전달 그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때 역학적인 파동이 되는데 그것은 매질의 운동 자체를 뉴턴 법칙을 이용해서 역학적인 파동, 파동 함수의 형태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파동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역학적인 파동이고 그 다음에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매질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질이 있으면 매질이 있는 대로 빛이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전자기파가 매질을 통과할 때 전자기파의 성질이 달라지면 되니까 그래서 매질이 없는 곳에서도 전자기파가 진행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거지 매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질은 필요가 없는 건데 불필요인데 그러면 매질이 없는 그러니까 매질이 없다 그 얘기는 물질이 없는 거죠. 질량이 없는 그런 물질이 없는 진공 진공 중에서도 이러한 파동이 진행해 나갈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동이 뭔가가 흔들리면서 흔들리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건데 진동하는 요소가 있고 에너지가 전파돼 나가는 요소가 있고 두 가지 요소가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럼 전자기파에서는 진공이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진동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는 없지만 전기장, 전기장하고 자기장이 있죠. 자기장, 이거는 이제 2권 영역에서 배우게 되는데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을 해요. 잘 어우러져서 진동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전자기파 형태로 파동이 진행해 나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진공 중에 아무 매질이 없는 진공 중에서 전자기파가 퍼져나갈 때의 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속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6장하고 17장 역학적인 영역에서는 역학적인 파동만 다루게 되고요. 전자기파에 대해서는 물리2, 2권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물질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물질파는 사실은 우리가 관찰, 직접적인 관찰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역학적인 파동은 밧줄을 흔들면 밧줄의 모양이 오, 이렇게 출렁출렁 가네? 아니면 잔잔한 호숫가에다가 돌멩이 던지면 수면파가 출렁출렁 퍼져나가네? 파도가 치네? 하는 식으로 해서 실제 우리 주변에서 역학적인 파동은 관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물질파의 경우에는 실제 그런 식으로 관찰되는 파동이 아니고 이거는 다분히 추상적인 거예요. 개념적인 거.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빛이 입자성도 있고 파동성도 있다. 그래서 이중성을 얘기할 때 그럼 그거에 대응되는 입자가 파동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 양자역학에서 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물리, 양자역학 영어로 넘어갔을 때 물질파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구분은 역학적인 파동, 전자기파, 물질파 세 가지를 구분했지만 주로 파동적인 의미에서 얘기할 때는 1번, 2번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16장, 17장에서는 역학적인 파동만 다루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질이 필요하냐, 필요 없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구분할 수가 있고 매질이 있건 없건 간에 또 파동을 진동과 전달해 나가는 전파 이 두 가지의 방향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가로파동과 세로파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파동에서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펄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펄스 펄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 펄스가 딱, 이게 펄스다라고 정의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펄스라고 했을 때는 짧은 파동을 펄스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밧줄을 팽팽에 당긴 상태에서 손을 흔들어가지고 손을 위아래로, 손을 잡은 것을 위아래로 흔들어서 밧줄을 흔들면 밧줄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 퍼져나가죠. 그런데 이거를 계속 흔들면 지속적으로 파동이 퍼져나가는데 이거를 한 번 흔들었다 놓으면 그러면 이제 이런 봉우리 하나가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곳이 펄스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 펄스는 이런 봉우리만 나가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번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이것만이 펄스가 아니고 들었다 놨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렇게 되면 이제 밧줄의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모양이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펄스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어느 한 펄스가 이제 어디까지가 펄스다 그렇게 정의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짧은 파동 지속적으로 나가는 파동이 아니라 파동의 일부 짧은 파동 그걸 펄스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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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